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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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크게 보면 써머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연설 초기 부분에는 이스라엘 병사들 군인들 IDF에 대한 용맹성을 찬양했고요 특히 이스라엘 병사들은 단순히 유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베두인계 병사도 있고요 또 에디오피아에서 알리아한 병사들 유세균종이 다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워크업 라이프에서 참여했다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전후 통치 방안을 네티냐고가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통치 방안을 할 거냐 가자 비무장화 가자 지역에 완전 비무장화 시킨다는 거죠 하면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탈극단주의 극단주의 이념을 다 해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안보 책임을 이 세 가지 키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델은 비무장화와 탈극단주의는 바로 2차 대전 일본과 독일 전환기의 모델이다 그 당시에도 일본은 중국지를 해체하고 나치당을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가자 지역에서도 하마스 방멸시키고 탈위념화 시키고 하겠다는 걸 그걸 하나의 솔루션으로 내놨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거짓 선동을 반박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가자는 현재 기아상태다 연설에서 나오듯이 네티널 총리가 그러죠 하루당 1일 권장카로리 이상인 3천 카로리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하마스가 다 뺏어먹고 있다 돼지 새끼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우리 방송에서 자주 인용했던 존 스펜서 교수들의 시가전 전문국을 또 인용해서 또 얘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인도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한 방송에 왔던 짜짓기라고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반박하는 맹공을 했고 그 다음에 주적 이란에 대해서 대리세를 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큰 내용은 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냐민 네타냐고 연설을 들으면서 혹시 저희 연설 원고를 우리 조현영이 작가서 써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주 우리가 했던 얘기를 총청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이 네타냐고 연설 내용 중에 From the river to the sea 강에서부터 바다까지 이게 어느 강이고 어느 바단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광화문에서도 이렇게 반전시위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지시위안에 들어가면 From the river to the sea 강에서부터 바다까지 이 피켓을 돌고 하는데 정작 그들도 역시 어느 강을 얘기하고 어느 바단지도 모르더라고 그렇죠 지금 네타냐고가 얘기했듯이 역사 점수도 F 지리도 F 지리도 F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서 저렇게 떠들고 있다는 건데 아주 베냐민 네타냐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아주 속 시원하게 잘 설파한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영상이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앞뒤에 큰 줄기가 그렇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깊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방송을 풀로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워낙 내용이 깊숙이 해가지고 일단 이 내용 연설을 두고서는 미국에서는 극좌 시위들이 이뤄지고 있죠 침팔레스탄 극좌 시위들이 막 성족이 태우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의 거물이죠 하원의 전 스피커라고 하원의 의장 낸시 폴로시가 뭐라고 했냐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연설이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네타냐고 연설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호평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철학과 문명상을 녹여내는 연설이라고 볼 수 있죠 네타냐고 연설은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 가자전쟁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는데 문명의 충돌 이슬람과 유대계 혹은 기독교계 이런 충돌이 아니다 문명의 충돌이 아닌 문명과 야만의 대결이라고 딱 구성을 해놓고 들어갑니다 명제를 그 다음에 두 번째 키 포인트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바이디 대통령과 민주당을 굉장히 찬양해요 치아하고 아 이스라엘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얘기하지만 디테일로 치고 들어가면 내용은 라파공세나 등등 여러 가지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걸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이 있어요 돌려가기를 했어요 바이든은 치아하고 민주당 고맙다 하면서 무기 좀 빨리 좀 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무기 빨리 공수해달라는 거죠 이게 고단수인 게 역사적 사실을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도 미국이 2차 대전에 좀 늦게 참전했잖아요 처칠이 빨리 미국한테 참전하기도 좋으니까 무기 좀 달라 그래야 내가 아치를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신속하게 군수지원을 해주면 내가 신속하게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핵심이 군수지원 빨리 해달라는 게 핵심 메시지고 세 번째는 확실하게 이건 트럼프 지지 선언이에요 사실상 연설 말미에 트럼프 행조부 역할을 취하면서 과거에 했던 예수 라이넘 수도 미 대사관 이전부터 시작해서 골랑구원 인정 아브라함 협정까지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취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네태형 총리가 아브라함 협정 어코드죠 경제협정 비슷한 건데 그거의 격상 모델인 아브라함 얼라이언스를 하자고 동맹을 제시합니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상 중동에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이 미국의 칼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배신 때리지 말고 같이 잘 지내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은 너네다 미국이 너네가 위험해지니까 우리한테 대별 군수지원해서 문명의 수호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미국이라고 온전히 평안할 일은 없죠 그렇죠 미국과 유럽이 겪어야 될 하마스와의 전쟁 지금 이스라엘이 대리전을 치는 거죠 온몸으로 다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 대통령 미국 정치인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꼭 짚고 넘어가는 걸 보면 베냐민 네타냐고 혈액형이 A형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연설을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중동 지정학적 운명을 나는 받아들이겠다 약간 좀 초연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지원 좀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핵심이 그러면서 트럼프 세워주고 바이든도 세워주고 나는 깎아내릴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역시 큰 정치인이라 다 외교적인 발언을 하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53분 전체 연설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53분 너무 기니까 6분짜리만이라도 저희가 브래드TV에다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거 카톡으로 여러분께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시 1시 2시 2시 3시